오전 경기였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훈련 자체를 오전에 또 많이 해봤고 1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훈련을 또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KCB 채널의 김승현입니다. 어제죠. 바로 어제. 김준호 클래식 리저널에서 제가 건강스럽게도 맨즈피지크 오버롤 우승을 했고요. 이어진 프로퀄리파이어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슬램덩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슬램덩크를 한 10번을 본 것 같은데 산왕을 잡고 거짓말처럼 바로 패배를 해버린 국산처럼 기세가 좋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쉬운 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대회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시즌에 김승현 첫 대회 어떤 성적을 거뒀고 어떤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무게 잡지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리뷰를 하면서 저한테도 깨달았고 느끼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깨닫고 같이 함께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것들을 좀 웬만하면 소개도 해드리고 홍보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상품으로 뭘 얻었는지부터 살짝 짤막하게 그냥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기념품이죠. 긴소맛 티셔츠 김준호 클래식 써있네요. 그리고 마스크 제가 쓰고 있는 뉴텍 써있죠 뉴텍 이건가? 참 뉴텍 덕분에 대기장에서 펌핑을 정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트로피죠. 오버럴 트로피 큰 거 주셨습니다. 김준호 선수를 본다 만든 트로피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참여했던 대회 중에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탄도 발라주시고 이따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금메달 이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 도와주셨던 제로투 히어로에서 나온 킹보텔. 약간 판이랑 얼굴 색깔이랑 안 맞잖아요. 약간 어둡게 해주는 그런 메이크업 화장품입니다. 백석갈론에서 나온 샤이닝 크림과 화이트 크림. 최윤총 선수와 총청걸림이 무관중 대회였는데 밖에서 이렇게 이거 주로 픽해서 들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디빌딩 대회를 여는 주최측과 선수 그리고 그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 다 이제 윈윈하기 위해서는 대회는 좋은 대회를 열고 선수들이 편하게 대회 준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선수들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큰 상품을 걸거나 이제 상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규모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이렇게 받은 거를 좀 많이 홍보하고 언급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좀 해봤고요. 자 어쨌든 받은 건 이제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 대회 자체를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오전 경기였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훈련 자체를 오전에 또 많이 해봤고 1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훈련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이 그때 유지가 많이 되는데 그 컨디션에서 무대를 올라갔던 게 되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딩 전략도 잘 맞아 떨어졌고 사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실 좋은 컨디션 아니었어요.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사실 저는 리저널만 참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회 개최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원래 15명으로 정원 제한이 있었던 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개최되면서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당일날 제가 프로퀄리 파이어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좀 급하게 계획이 없었던 프로퀄리 파이어를 나간 건데 이제 9월 에이스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원래 메인으로 잡았다 보니까 뭐 준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좋았는데 메인 대회까지 어쨌든 조금 더 조이기 위해서 약간 템포 조절을 하고 있던 와중이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러나 물론 좋았다. 만족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섭취 타이밍이나 뭐 퍼포먼스 이런 거가 조금 엇나간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전에 열린 리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갔고 뭐 이런 마인드셋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좋았어요. 그래서 포징을 하는데도 제가 뭔가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뭔가 인지가 잘 됐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어찌 됐든 작년과 비교했을 때 후면의 발전이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보였다. 그게 이제 저의 큰 수학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어진 프로퀄리파이어에서 정말 진짜 제가 너무 이제 힘이 쭉 빠져버린 바람에 좋은 컨디션을 끌어내질 못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추럴 선수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뭐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펌핑했을 때 이제 간극이 더 크다. 내추럴 선수들이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을 받고 있는데 그게 펌핑이 더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펌핑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커 보인다. 왜냐면 내추럴 선수들은 펌핑 전에는 몸이 조금 별로이기 때문에 펌핑이 돼야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펌핑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퀄리파이어 전에 이제 오버로전까지 무대 두 번을 연달아 뛰다 보니까 펌핑도 두 번을 했고 힘도 포즈를 취하느라 많이 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제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펌핑을 할 때는 사실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도 안 나고 펌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력으로 딱 나타난 것 같아요. 복근에 힘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무대 밖에서 복근에 힘을 좀 잘 줘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피드를 계속 실시간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준다고 주는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복근 활성이 잘 안 일어났고 선명하게 제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를 좀 잘 표현을 못 했다. 제가 이제 경기력을 제 스스로 깎아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심사위원도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또 등수가 이제 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심사만 별개로 프로퀄리파이어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한테도 좀 실망스럽고 좀 뭔가 기대를 하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도 너무나 좀 죄송하네요. 이런 변수랄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력 훈련과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을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인 바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운동 좀 적게 하고 쉬는 시간 많이 쉬고 반복 횟수도 많이 적게 가져가는 제 운동 스타일 특성상 이런 변수가 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훈련 스타일이 그래서 훈련의 다양성을 좀 더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9월 메인 시합이나 그 이후에 있을 제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많은 희망이자 또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현실 이런 거를 좀 많이 깨닫게 해 준 그런 대회였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한번 잘 준비해 가지고 원하는 성과를 다시 한번 얻어낼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에서도 대회를 좀 우여극적 끝에 되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주신 김준호 클래식 주최 측과 김준호 선수 그리고 함께 이제 출전한 동료 선수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관람해주신 팬분들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드리는 최은총 선수와 총총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회 김준호 클래식 리뷰를 해봤고요. 아... 제 단점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점 보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심사위원분들께 공식적인 피드백을 이제 요청을 안 하고 받지 못해서 그거를 또 이제 요청을 하면 또 해주세요. NPC의 장점 같아요. 심사위원분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잘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심사를 볼 때 그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 피드백 바탕으로 또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선수로서 기량 향상에 또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지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그 피드백 전에 제 스스로 셀프 피드백 항상 그 후면부에 있고 어제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후면부는 다 부족한데 승모근 차이가 제일 극심한 것 같아요. 저는 내추럴 사이에서도 승모근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모근을 좀 남은 시간이 없지만 좀 신경 써보고 그다음에 시즌 마무리하고 그 시즌 정말 승모근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부을 만큼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쉬는 게 맞아요. 쉬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수도 사람입니다. 9월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가니까 한 끼만 먹어야지 하던 게 두 끼, 세 끼 먹더라고요. 어제 오후부터 6천, 7천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태우려면 힘드시 이번 주는 다시 운동량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배에 끝났다고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참 그게 어려워요. 근데 말은 쉬워. 저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